여기 어디 우리를 도와주실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여기 좀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움을 좀 주신다고 얘기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민간인 통제선을 넘어 북상 하시겠습니다 통제 초소를 지나신 다음부터는 원활한 군사 작전 수행과 군사 보안 유지를 위해서 군의 통제를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 갈 수가 없는 곳을 알고 있는데 아 DMZ를 오 긴장된다 원활한 군사 작전 수행과 군사 보안 유지를 위해서 군의 통제를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군사 작전 수행과 군사 보안 유지를 위해서 군의 통제를 철저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그 매번 그 손을 해안 유지하게 잘 했겠죠? 첫번째 처음에, 솔직히 말했던 군사 작전 수행과 군사 작전 수행과 buttons 자, 여러분 여러분은 계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? 네. 다큐멘트. 후, 패스포트. 욕한 거 싶었어. 응. 나 실전될까 봐. 실전될까 봐. 혹시 실전될까 봐. 조나탄 긴장했어. 난 그런 긴장했어. 그럼 저도 긴장되는데. It feels like quiet and sort of, I feel a little tense. It's a weird feeling. Totally. Yeah. 괜찮겠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신분증. 신분증이요? 안에 몇 명 있는지? 세 명입니다. 앞에 올려주십시오. 앞에 주시면 되고, 차 안에 인원은 나오실 때 안 바뀌게 최대한. 나올 때요? 네,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북한에 더욱 가까워질수록, 아, 트근 트근해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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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